저희 인사만 더 드릴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하이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엄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엄의 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엄의 수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 한 통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엄의 리더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K-MAM 페스티벌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무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안 아쉽나봐 우리 빨리 갈까봐 춥죠 여러분 우리 빨리 갔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큰 박수 함성 보내주시고 아시는 곡이 있다면 함께 따라 쳐주셔도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즐긴 준비 되셨습니까? 네 만족해? 만족하냐고 네 즐긴 준비 되셨으면 다같이 박수 함성 네 저희 노래 주세요 드디어 참 Edward 아 hmm ARL KNICK